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난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올 때까지 계속 정책을 밀어붙일 거니까. 부양정책을. 결국에는 연준이 원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요.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경길에 찾아가는 허란의 경제안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하반기 포트폴리오 전략을 준비했는데요.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주실 이호석 SK증권투자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시장의 유동성, 특히 성장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팀장님께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1년 반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가상승세가 가팔라지면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걸 계속 그걸 내세우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지금 기대가 형성되고 있고 투자자분들이 두려워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사람만 늘어났을 뿐 금리를 언제 올릴 수 있는지는 아직도 미국 속에 빠져있다고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실제로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 연준에서 내세웠던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나 과정들 어떻게 해야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빨라도 2023년이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빨라도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진 않잖아요. 결국 1년 반이라는 시간 최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은 금리를 못 올리는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산 가격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이제 자산 가격도 많이 오를 수 있고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산 가격이 오르다 보면 정말 연준에서 어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올 때까지 계속 정책을 밀어붙일 거니까 부양 정책을? 부양 정책을 밀어붙일 거니까. 언제까지냐? 인플레이션 올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연준이 그때까지 안 멈출 거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연준이 원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지식이 많이 늘어나셔서 팁스라고 해서 물가 연동 국채 정도는 아시잖아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팁스라는 거는 물가가 올라갈 때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을 때 좋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인플레이션 올 것 같으면 뭐 사야 돼요? 어, 팁스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작년 초만 해도 이맘때쯤에 이 세상에 발행되어 있는 팁스를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 10 정도를 연준이 들고 있었어요. 지금은 얼마 들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더 많이 들고 있다는 거죠? 25%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인플레이션을 그래서 기대한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자님이 연준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 오면 어떡하지? 어, 어떡해. 불안해. 인플레이션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이 올 때 좋은 자산을 사가지고 가격을 올리겠어요? 내 계좌만 그렇게 안 하겠지만 연준은 자기 계좌는 아니잖아요. 그게 다 월급쟁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연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온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끝까지 오게 할 거기 때문에 온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때까지 계속 인프라 부양 정책들을 밀어붙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부양책이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시장에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떻게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르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왔고 실제로 고용 지표가 안 좋으니까 야 부양을 더 할 것 같으니까 주가가 더 오른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대. 아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맞는 건가요? 과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도대체 왜 그게 지속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진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얘기는 언제부터 나왔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는 양적 완화가 시작된 2008년, 2009년부터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자산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유동성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0년이란 시간 동안 유동성은 줄어든 적은 딱 한 1년 정도 있었고요. 그 외의 기간에는 계속해서 유동성은 늘어나기만 했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 있냐. 인플레이션이 오면 멈출 텐데 인플레이션이 안 오니까 안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풀 수 있는 정도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디플레이션 압력을 말씀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기자님하고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방송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보면 모든 재화와 모든 서비스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곧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은 정말 목재 가격 올라가는 거, 케찹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 다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는 물가가 안 올릴 거라는 얘기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가격들은 전부 다 PPI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짜장면집 기준으로 보면 밀가루 가격과 양파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연준도 사람들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를 할 때야 멈출 텐데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짜장면 가격이 오를 때인데 이 짜장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를 보면 아무리 봐도 옆에 있는 경쟁하는 짜장면 가게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오긴 올 겁니다. 하지만 연준이 계속해서 쉽게 멈추지 않을 만큼의 디플레이션의 압력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이 언제까지 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장이 언제까지 갈까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물가 상승은 오지만 금리를 인상해야 할 만큼의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상단이 1.6%대에서 멈춰 있거든요. 막혀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보고서 금리는 안정세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주식에 영향을 주는 금리는 또 다른 게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 금리를 보실 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기준금리가 언제 오를 수 있는지도 보셔야 되지만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과연 이번 사이클에는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0년물 금리의 상단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1980년대부터 한번 쭉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기준금리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항상 고점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려도 이전 고점보다는 못 올렸어요. 그게 40년 동안 반복되면서 제로금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글쎄요. 이전 고점보다 그 이상 올릴 수 있을까? 2.5% 이상?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2.5% 기준금리가 지금 2023년인데 그 앞에 올린다 한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2% 언저리? 그럼 10년물 금리가 2%를 넘어서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하기에는 만만치가 않다는 거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올 수 있고 그리고 국채도 더 발행량을 늘릴 거고 그럼 올릴 수 있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갈 데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속도가 늘어질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2월달 3월달에 봤던 이런 속도의 금리 상승보다는 완만한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SK증권에서 하반기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채권 전략하는 신월연구원의 전략의 제목이 재밌어요. 말은 빠르게 행동은 느리게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건 하긴 할 건데 말을 밖에 못한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활발하게 하지만 액션은 못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인플레이션 걱정되고 금리가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등등등등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액션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직도 멀리 남아있고 갈 길이 너무 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말씀하시는 저금리 시대의 금리 구간은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2.5를 못 넘는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금리가 과거에 1980년에 16%, 심련물금리 16%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제 거의 제로금리 근처 0.5%까지 심련물금리가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올라온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한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에는. 이렇게 내려오려는 힘이 40년 동안 누적된 거거든요. 왜 내려왔을까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면서 녹아져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성을 한 번에 단 1년 만에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그런 판데믹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하지만 단 한 번 만에 이 40년 동안 누적되어 있던 이 내려올려는 힘을 뚫고 올라갈 수 있나? 그거는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시간이. 이게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올라간다고 해서 베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저금리, 저유가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금리와 저유가. 저유가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디플레이션이 상징과 같은 게 유가라고 생각하고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5월 17일 기준으로는 66.27달러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는 내려와서 지금 63달러 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다른 자산들에 비하면 정말 못 오른 거긴 해요. 다른 자산은 정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내려왔고 유가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기존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보면 대기하고 있는 생산 캐파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심지어 이란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각국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플레를 유발했으면 좋겠다. 연준은 인플레를 원한다라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유지하고 싶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야 투자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안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건 안 올랐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너무 빨리 올라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짜장면 8천 원이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만 원이면 안 먹어.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제가 또 다시 살아나려고 하던 경제가 또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 유가든 뭐든 이런 가격을 진정시키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뭐냐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PBOC 그러니까 중국인민은행에서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서 위안화 강세를 좀 용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란을 좀 풀어줘서라도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유가를 좀 안정시켜 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활동 계속하는 그런 심리를 유지시켜주고 싶긴 하지만 또 이게 너무 오르면 안 되니 이런 거 좀 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뭘 한다? 말을 한다. 말을 한다. 말은 빠르게 행동은 느리게. 행동은 느리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라도 하고 정책을 쓰든 사람들의 심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밸류에이션 측면을 얘기를 할 때 유동성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올해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작년보다 감소했다. 그래서 전체 주가 밸류에이션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세요. 동의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을 감안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증가 속도 작년보다 얼마나 많이 증가했냐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유동성이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냐 그리고 언제 줄어들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량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증가 속도라는 걸 관점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거 얼마 안 돼 이것 때문에 파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저는 사야지. 왜 이거는 왜냐하면 만약에 빠질 게 아니라면 어차피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라는 것의 의미는 과거에는 잡아당기는 거였다면 지금 받치는 역할을 한다. 역할이 박힌 거지 이것을 팔아야 되는 논리로 활용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를 전망을 할 때 ISM 제조업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걸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ISM 제조업 지수가 4월에는 고점보다 꺾인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내 코스피 지수도 지지부진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동의하고요. ISM 제조업 지수는 굉장히 선행성이 강하고 설명력이 강한 지수이기 때문에 저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표랑 굉장히 동행성이 강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보고 한국 경제를 예상하는 데 가장 중요한 플락시로 사용을 하잖아요. 한국 수출입 제조업 지수가 꺾이는 걸 보면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다만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쇼스를 하거나 팔고 나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게 팔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쇼스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논리가 된다는 건 맞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조정 받으면 사실 수 있는 논리를 좀 말씀드리면요.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해요. 결국은 우리는 주식을 보실 때 판단하셔야 되는 게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은데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많이 보시죠. 하지만 경제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실적이에요. 기업의 실적을 2008년부터 쭉 그려보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딱 두 해를 제외하고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항상 꺾였어요. 올라간 게 아니고 계속 꺾였습니다. 연중 내내 실적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런 거예요. 애널리스트가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A라는 회사를 담당하는 IR 담당자하고 맨날 이런 거죠. 아니 실적 잘 나온다며 그러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나올 줄 알았죠. 내일 이럴 줄 알았나?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또 가. 그 다음 분기에 잘 나온다며 이래요. 그러면서 1년 내내 그러는 거예요. 바뀌었죠 지금. 1년 내내 그러다가 4분기쯤 되면 이러는 거죠. 내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진짜 내년엔 진짜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애널리스트 추적지가 이렇게 연관도 계속 빠지다가 내년에는 또 여기서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또 빠지고 왜냐면 또 빠져요. 그리고 또 빠져요. 계속 이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내내 반복되고요. 2017년에 딱 한 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8년에 또 빠져요. 2019년에 또 빠지고. 이런 그 현상들을 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제가 한 번 만날 적이 있는데 비웃습니다. 뭐냐? 너네는 도대체. 아 애널리스트들을 비웃는 건가요? 근데 이게 애널리스트들을 비웃는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이나 기업들이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했고 글로벌 경기 자체가 항상 시작할 때보다 안 좋았어요. 그게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시크리컬한 그런 주식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빠지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이번에는 어떠냐?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번에는 다른 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익의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별로 잘 안 나온다면 이렇게 잘 나왔어? 그러니까 그러게요. 왜 이렇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는 거죠. 다음 분기에 또 갔더니 또 들어왔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근데 만약에 2017년하고 비교했을 때 2017년에는요. 그때 이익이 증가했을 거 아닙니까? 이익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익의 증가분에 80%를 반도체 혼자 했어요.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반도체가 빠지니까 다 와랑창창 무너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도체의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지금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생각해 봐요. 반도체 하나 빠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얘네들이 와장창창 다 무너지는 게 쉬울까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가 이렇게 부러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을 지금 제가 막아준다는 개념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을 위해서 하방 연기 포트폴리오 전략을 글로벌 주식 포함해서 어떻게 짜면 좋을지 저희가 작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던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게 쇼트 캐시 전략입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에 기회비용을 줄여보자 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이 전략을 조금 없애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